4월 총선에서는 4년 전대보다 많은 25%까지 신인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큰 변수가 될 절망입니다. 막판 역전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0대 아버지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학마다 졸업식이 한창이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설렘과 취업 불안감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여덟시 뉴스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각 정당의 경선에서 신인 가산점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가산점은 여성 정치인의 경우 최대 25%를 받기 때문에 4년 전 민주통합당의 익산을 경선처럼 막판 역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4년 전 민주통합당의 전정희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3선의 조배숙 후보를 꺾었습니다. 여성 정치 신인에게 최고 20%를 준 가산점 덕분에 막판 역전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가산점은 4년 전보다 5%포인트가 더 늘어난 25%로 확대됐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은 본인의 득표수의 25%, 청년 후보자는 나이에 따라 15에서 25%,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익산 의뢰의 경우 현역인 전정희 후보는 가산점이 없지만 청년 정치 신인인 김지수 후보는 15%, 여성 정치 신인인 김영희 후보는 25%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현역인 전정희 후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은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 맞서 여성 정치 신인 성은순 후보가 25% 가산점을 받아 도전합니다. 남원 순창의 경우 현역 의원인 강동원 의원과 전 의원인 장영달 의원은 가산점이 없지만 정치 신인 박희승 후보에게 10% 가산점이 주어져 변수입니다. 이번 총선은 4년 전 총선보다 많은 최대 25%까지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이 배치된 군산과 정읍 지역구에 정치 신인들이 공천장을 내지 않아 유성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가산점 변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JTB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쯤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컷오프 명단을 개별 통보하고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절반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깐깐한 공천심찰을 위해 현역 20% 컷오프를 강행하면 전북에선 한두 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현역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3선 이상 중진의 절반을 물갈이할 경우 전북에선 각각 3선인 최규성, 김춘진 의원 등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38명이 응모해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경쟁률 3.4대 1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2.09대 1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경쟁률을 발표할 때 공천신청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지만 국민의당은 자격심쇄가 끝나는 이번 주말쯤 공천신청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준호 의원과 김종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전북도의회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2개로 늘어납니다. 전북도의회는 4명인 국민의당 도의원이 6명으로 늘어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춤에 따라 국민의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6명인 전북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6명, 무소속 2명, 새누리당이 1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군산의 안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수방서는 방화로 추장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방에 산림도구들이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거실 창문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군산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이 난 뒤에 불길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번졌습니다. 신고가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 들어왔죠. 폭발음이 들리고 화재가 불이 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죠. 소방관들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살 이모 씨와 이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집안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씨의 부인인 53살 조모 씨는 불이 날 당시에 집 밖으로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안방에서 휘발유를 뿌린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방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부인 조 씨를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을 영체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조업자가 만든 번호판은 단속카메라에 촬영될 만큼 정교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컴퓨터로 차량 번호를 출력하자 음영까지 또렷하게 나옵니다. 자석 고무판에 이 번호를 붙인 뒤 아크릴판을 덧대면 실제 번호판과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광고사를 운영하는 57살 김모 씨는 한 개에 6만 원씩 받고 가짜 번호판 19개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에게 이 번호판을 사들인 알선책들은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운전자들에게 많게는 80만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세금이 체납돼서 차량은 당장 써야겠고 그래서 번호판을 붙여야 되었습니다. 위조된 번호판입니다. 실제 번호판과 구분이 안 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단속카메라에 그대로 찍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속도 위반 등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차량을 18대 적발하였는데 이들 차량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국노촌 소속 버스노조가 내일부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승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한국노촌 소속 전북자동차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오전 6시부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승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무 거부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 등 전북 19개 사업장 가운데 전주를 제외했고 나머지 시군도 조합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4.09%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47% 올랐으며 전북 등 9개 시도의 상승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혁신도시와 휴천지구 개발 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등의 지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졸업식이 안창입니다. 졸업식장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설렘과 취업 불안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 졸업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마지막 학생 신부님만큼 멋지고 예쁜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애써주신 부모님 머리에 학사물을 씌워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은 설레는 마음이 앞섭니다. 졸업식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디딤돌 같은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회사에도 기여하고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북대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마쳐준 자식에게 격려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요즘에 진짜 취업난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대로 취직을 해줘가지고 그곳에서도 사랑받고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해보지만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졸업식장은 빈자리가 많았고 졸업 예정자의 25%가 취업난 때문에 졸업유예를 신청했습니다.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5%,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이라는 높은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 속에 학생들은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JTV 뉴스 조창윤입니다. 대한방직의 전지공장 부지 공개 매각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방직은 1순위인 한양JRD와 매각에 실패한 뒤 차순위 우선협상 대상자인 부영주택과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부영주택이 매수 의사 철회를 밝혀 공개 매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은 전지공장 부지 매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주시가 해당 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앞으로도 부지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랍도가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와 연계한 금융타운을 짓기 위해 LH와 부지 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금융타운 예정지는 혁신도시 기금운영본부 청사 옆이며 면적은 3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전랍도는 금융타운을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해 기금운영본부와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전통 찻집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입안에 향긋함을 남기는 전통차를 한 모금씩 마십니다. 따뜻한 전통차 한 잔에 한겨울 추위는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보다 뭔가 몸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 차 마시러 오곤 해요. 건조하고 미세먼지까지 많아 피부가 상하기 쉬운 겨울. 이럴 땐 박하와 삼백초, 천궁 같은 약초를 차로 마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하는 차로 마시거나 입욕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모공을 수축하는 효과가 뛰어나 탄력이 떨어지거나 가려움, 염증에 좋습니다. 찬성제를 가진 삼백초는 차나 한방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독과 진정, 항산화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로 지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천궁은 혈액순환에 좋은 대표적인 한약입니다. 혈관 확장과 항균, 보혈 등의 효과가 있어 혈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천궁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약 중에 당귀, 자기약, 속지왕을 합하면 사물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각종 부인과 질환에 주로 쓸 수 있고요. 피부 질환에도 겸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이 밖의 감초는 소염과 진정 효과가 있어 민감한 피부에 좋고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뛰어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지난 2012년 익산 심곡사 7층 석탑을 해체 수레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불 7점과 금동불감이 보물 제 1890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금동불과 금동불감은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에 중국 라마불교양식을 수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불교양식의 전례와 수용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출토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중의 세 나라의 인문 문화 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국제 포럼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전북 도청에서 개막했습니다. 군산대학교와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등이 함께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3국의 대학 교수와 국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 나라 사이의 인문 문화적 공통점과 차별성을 이해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토론회와 포럼을 갖습니다. 익산 왕궁 물류단지에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 판매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안이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왕궁 물류단지 주식회사가 물류단지 46만 제곱미터 단지 가운데 11만 제곱미터의 아울렛과 공구상가 그리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포함한 대형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쯤 단지계백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익산에는 이미 3개의 대형마트가 운영돼 지역 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대형 아울렛 신설을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가루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특별활동 강사와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8,100만 원을 받고 퇴직한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 인건비 보조금 1,400여만 원을 가루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복은 낮 기온이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보름달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린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